자, 그럼 이번에는 민성 씨의 가방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이 상태가 왜 이러죠, 이거? 아니... 벌써부터야 만짓이라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복사 문법? 절대 연출이 아니고요. 저는 평소에도, 시험 기간이 아닐 때도 독서 문법실을 들고 다녀요. 아, 그래요? 절대 연출이 아니에요. 네, 그쵸. 저희 배즙. 그쵸, 이거죠. 악보도 있네요. 아니, 악보도니까 노래를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러고 싶어 하시던데. 모두들 그래, 탓이 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아, 원래 더 잘하시는데요. 오늘 약간... 아, 너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 아, 그럼... 옷이 이렇게 와요? 아, 이거는 이제 목도리인데요. 재현아. 네. 날 추워. 아, 제발 따뜻한 것 같냐고. 어, 쪼이지. 아, 진짜. 너 나 자꾸 걱정되게 그럴래? 이런 용도라고 하네요. 아... 거울! 남원의 자랑이에요. 남원의 자랑이에요. 아, 제가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라... 어쩐지 사투리가 구수하게 나오고 싶어. 이게 제가 단백질 체크를 타먹는 의무예요. 몇 끼마다 계란과 단백질을 같이 먹어요. 아, 이거 꼭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캐스터넷인데! 이게 연기 소품입니다. 네, 한번 보여주세요. 캐스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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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김민성 후보가 가방을 소개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은 시간 되셨으리라 믿고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tick